울진흡은 지난 23일 울진군 복싱협회 봉사동호회 팀K와 연계하여 울진흡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봉사집수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 대상 가정은 울진흡 읍내사리 독거노인으로 나무화공위로 된 주방을 포함하여 난방과 수도, 전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초 한울 원자력건부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아 관내 자원봉사단체 팀K도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울 원자력건부는 단열과 입식 주방 시공으로 현리한 공간을 조성했으며, 팀K는 도배와 장판, 난방을 시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대상가정에 새롭게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울진의 유일한 복싱 동아리인 팀K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와 장학금 전달, 수변정화 활동과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금용 울진흡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들과 지속적인 연계와 도움으로 울진흡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